스톤케이크, 레드, 배틀존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스톤케이크, 레드, 배틀존이 블루입니다 박지호 선수가 배틀존을 통해서 교체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봤다 했어요 박지호 선수를 슈퍼리그 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에서도 저희가 지난 리그에서도 많이 보는 선수다 보니까 아 이 선수가 원래 있었거려니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는거죠 리그가 그만큼 오르다는 얘기에요 이재물 선수가 잘 넣은다 오! 깨슨 들어왔죠 합쳐줘야지, 합쳐줘야지 뒤있는 선수가 들어와줘야죠 최은영 선수가 자각형을 잘 보관을 쫓길도 좋았고 뒤있는 선수가 합류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문 남현을 끊어줬죠 문 남현의 위치가 월전이 되는 위치기 때문에 아 너무 가방한데요 자, 도끼! 오! 오! 뒤영수! 도끼로 등을! 자, 2대2가 됐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펼쳤던 블루인 배틀점 자, 거기에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스턴 케이크가 거센 저항을 하면서 2대2, 거의 1대1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선수들이요 전진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한 득을 많이 살리지 못한 상황이죠 앞서 선수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심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집중력이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게 멤버들 간의 어떤 호흡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잦은 말다툼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뒷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아 아아 잡아주면서 네, 영 선수가 잡아주면서 먼저 레디 스턴 케이크가 아, 하나 나왔네요 네, 2대2 상황이었으니까 한 명은 잡았죠 네, 고대원 선수가 나왔죠 네, 차력이 없기 때문에 고대원 선수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라이프이기 때문에 한도방, 한방만 맞추면 이기거든요 한방만 맞추면 위에, 위에 어 어, 시간됩니다 시간됩니다 아, 고대원 선수 하외로그예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아, 고대원 선수 특유의 건방진 미소 나오는데요 네, 이러면 이런 미소가 남은 팀이 부활합니다 특히나 아, 오늘은 굉장히 일대다수가 상대편에 남았을 때에 교과서적이고 상당히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도 누구였죠? 1경기 때도 어, 스파크 네, 스파크 스파크 근데 전영민 선수도 그런 모습 상당히 좋았거든요 홍재웅 선수 이 두 명 선수가 아까 보여줬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선수들이 이제 그만큼 선수들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리드가 이제 거듭되면서 네 예전 같지 않죠 이제 선수들이 어,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오 고대원 선수들 같이 쌓는데 좀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디사수로 내가 아주 다른 것을 보고 있는데 어우 박수 왔죠 오랜만에 돌아온 김영재 선수는 안 싸졌죠 네 네, 김영재 들어오세요 오 전영민 선수한테 지금 오 오 오 좋습니다 숫자는 숫자는 숫자 배틀선이 많습니다 뺏겼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수비가 위치 이게 위치의 중요성 자리의 중요성 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게다가 굉장한 불안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오 오 최현중 선수가 지금 외지역에서 일단 숫자를 다시 업체를 시킵했습니다 문제는 정현빈 선수가 설치를 했고 체력 차이가 좀 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정현빈 선수가 고대훈 선수를 먼저 끌어내게 된다면 최현중 선수의 심리상태가 조금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현빈 선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노려야 되고 반대로 배틀존에서 고대훈 최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쪼인다는 생각을 지금 지리적 위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갈 준비하겠죠 들어갑니다 아 정현빈 최현중의 앵글이 좋았어요 시야광이 좋았습니다 최현중의 앵글이 지금 방금 보시게 되면 약 11시 방향을 사용하면서 쪼이면서 들어왔잖아요 최현중 선수가 라코룸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시선의 왼쪽 지역 에임의 왼쪽 지역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바라자면 계단 입구 쪽을 쪼이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대훈 선수가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때문에 말하자면 팀플레이를 완성한 거죠 아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이런 거 네 지금 배틀존에 극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6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틀존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두 라운드를 틀어막으면서 경기를 틀어내고 있거든요 배틀존 그리고 여기 드래곤로드 배틀존 기쁜 지역입니다 네 배틀존에 드래곤로드에서는 실력이 상당히 괜찮죠 네 그리고 드래곤로드에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네 본인의 어떤 성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배틀존 입장에서 네 사실 뭐 배틀존와 같은 그런 명분팀 오래된 팀은 드래곤로드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하죠 네 많은 경험치를 실질적으로 심리로까지 연결시킬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뒤집히는 모습들 뒤집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많잖아요 네 단순히 나코론과 옥방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나코론과 옥방이 연결되면서 밑에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각도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뒷골 목적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각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뒤집히거나 뒤집히거나 뒤집을 수 있을만한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은 맵이 바로 드래곤로드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클래식한 프로션이죠 블루가 옥방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가판을 타면서 슬슬 안쪽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간섭 들어갑니다 궁극기 비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연결되는 원하는 전선율이 1, 2라운드 밖에 배틀준이 막으던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의 전수인 이점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선수들, 한 명의 선수들, 두 명의 선수들이 호흡적인 면에서 잡아낸 거거든요. 또 수비의 어떤 이런 상대방의 작전에 무너지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어떻게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틀론이 뒷심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라운드 후반에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전반적인 것만에 유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자, 박지호. 아, 라크룸을 먹었어요. 박지호와 라크룸 먹고 있으려면 얕을 입고 쪽, 당장 입고 쪽이 있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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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하고 그러면 들어갔죠, 이제 동시에 동시에 되면. 박지호 선수는 먹었습니다, 라크룸을. 그렇습니다. 아니면 라크룸을 먹은 것을 그냥 먹은 대로 그냥 동시에 놔두고 박지호 선수를 아아 반대로 이용수 선수한테 뺏겼는데요. 정정윤이 주위에 있는데. 박지호 선수는 라크룸에 있는데 그럼 계단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라크룸에 박지호가 있는데 지금 계단 쪽에 정정윤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계단 쪽에 정정윤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아, 문라명에 정정윤이 끊어졌죠. 아, 문라명에 정정윤이 끊어졌죠. 자,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끝에 문라명. Quinn. 한번 축복합니다. 야. 자, 플루로드 역시 각각 한 명씩 틀어졌습니다. 야.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야, 이대로 이번 라운드 역시 스턴 케이크가 가져가게 생겼는데요. 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원 선수 최후의 샷을 뿜어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고대원 선수의 받는 시간에 구독합니다. 1초, 결국 10초, 파관면 주치를 기억하겠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요. 나코룩을 아까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반대로 스톰케이크 입장에서는 나코룩을 뺏긴다는 걸 인지하고 바로 계단 쪽을 공략해서 들어갔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톰케이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맞아요. 심리를 챙기는 그런 경기를 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배틀조원은 그 포인트도 많이 따내면서 경기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틀조원은 스톰케이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간절적인 압박이,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코룩을 먹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선수들 본인들에게는 더 심적인 압박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코룩을 살리기도 오히려 뒤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냥 나코룩 쪽에서 야드 방향에 있었던 대기심으로 빠졌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아, 모비도 다시 내려갔네요, 모비도. 나코룩을 들어왔다가 아까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에 박진우에게 나코룩을 뺏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점이었다는 걸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나코룩을 이번에는 확인하고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인사이트의 옥탑박 체형으로 선수들의 인종이 있습니다. 스톰케이크. 스톰케이크가 어떻게 보면 승리패인데, 굉장히 경기 내용, 몇 가지를 이기면 지는 거예요. 네. 아, 과감했죠? 네, 뭐 전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고 당기 이런 모습은 상당히 상당히 좋아요. 마침뼈만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편을 앞에 만났을 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집중력만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전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식을 짜오는 전반적인 그림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팀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톰케이크예요. 자, 이번에는 수류탄을 하나씩 나눠가지면 손이 고정선수 하나를 더 끊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톰케이크가 숫자적인 열쇠를 극복해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노트북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앞에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마치표를 딱 찍어주지 못하면은 사실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좀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최원중 선수가 너무 자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걸로 비치거든요. 저 상황에서 3명이 우리를 달려들었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꼬치들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모든 꼬치죠. 그렇습니다. 뭐 오뎅과 납작 오뎅과 동그란 오뎅과 심지어는 흰떡까지. 아, 그냥 어묵도 알까요? 그렇죠. 어묵도 괜찮죠. 그런 느낌으로요. 네. 제대로 한번 떼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최원중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6번째 라운드를 맞이했고, 현재 스탑픽 2포인트. 반대로, 매틀전 입장에서는 최원중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칭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고대원도 좋은데, 최원중 선수는 끝냈습니다. 아, 이 영수가. 일단 그러면 또 최원중. 오, 최원중이 천무를 잘 들어막는데요. 네. 네. 좀더듭 정도는 그냥 막겠다. 아, 물론 그 잡힌 선수가 좀더듭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 사실 이제 오늘 침투해오는 그런 적의 세력들을 그런 식으로 막아주겠다는 표현이겠죠. 아아... 오오, 이 영수... 오, 잡았네요! 잡았네요! várias 마음에 들어가네! 고대원! 아, 고대원이 오늘 에임이 상당히 정직하고 싶는데요. 깔끔합니다, 에임이. 아, 동덕적인 에임! 예이, 깔끔아요. 정직해요 아주 애임이. 도덕 그냥, 도덕 그냥! 오오오오오!!! 고대원! 고대원.... 야아, 오늘 에임이 이게 너무 깔끔하다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느낌이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고대원이 컨디션 괜찮구나 라는 거를 에임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의 선수의 에임은 좀 지저분합니다. 마치 영어 필기차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필기차를 쓰는 건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저분해도 좋은 것은 변화부 공끝만 그래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깔끼내야 돼요. 고대원 선수의 에임이 상당히 거칠 것이 없고 깔끔한 느낌이 아까들었을 때 맞나죠 고대원. 고대원이 결국 끝을 내네요. 이야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깔끔한데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뒤내졌습니다. 이야 오늘 고대원 좋고 최원중 좋고 그렇습니다. 가능성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라운드까지 막고 시작한다면 배틀존 역시 지금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스턴 퀘이크 비겨도 올라가는 굉장히 유리한 곳인데 네. 지금 일단 경고가 하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틀존은 4점 이상 따줘야 되거든요. 4점 이상 따게 되면 2위로 3위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전체 수거가 극실은 전체 수거가를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거가를 보면 4대 2 상황이기 때문에 득실을 보면 2점 차거든요. 네.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이기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어 가이드 진짜 배틀존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스턴 퀘이크가 도리어 좀 힘든 그런 상황 비교도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득실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장이 돌아가는 건데 어 보호가 들어오는데요.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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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빨리 잡아야죠. 아 날렵죠. 그리고 뒤쪽. 박지호 선수도. 아 좋아요. 박지호 선수도 좋습니다. 킬수가 상당히 적어서. 아 정현빈 올라갔습니다. 정현빈의 타이밍이 좋았네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 고대헌이 그냥 쓸어버리네요. 정현빈의 타이밍 앞에 고대헌의 에임이 이기네요. 그렇습니다. 타이밍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0.5초만 늦었어도 저거는 엄박이 아니라 그냥 아예 탱툭 빠진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방이 헐을 찔릴만한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걸 또 고대헌이 그걸 또 엄박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아 경기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 문남영. 문남영이 야드척으로 빠집니다. 정정혁 귀 쪽 다 나왔고요. 계단 쪽에 고대원 그리고 옥탑방 지역에 김영재 선수. 하지만 두 명의 선수는 야드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스톤 퀘이크에. 숫자가 한 명이 많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정정혁 선수의 위치를 레드 쪽 선수들이 알거든요. 이 영수가! 야 먼저 봤는데 이 영수가. 먼저 본 정도가 아까부터 봤죠. 아까 전에 용산역 앞에서 또 봤는데 여기 아직 본인이 오히려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용산역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고대원이 또 끝낼 고대원이네요. 고대원 선수 끝내면서 전반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틀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였습니다. 이야 지금 완전 뭐 야 오늘 고대원 누구죠? 고대원 선수 최원주 최원주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정혁까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정혁 선수는 기사가 올라갈 때 그 기세를 딱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하는 선수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방금과 같은 경우도 이미 횡단보도 앞에서 본인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방으로 마무리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스토페이크는 앞으로 두 포인트만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변화, 아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워낙 배틀존의 기세가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배틀존 네드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말씀 좀 잘못 들었는데 스토페이크의 이 두 포인트 배틀존은 두 포인트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드 포인트를 말씀드릴때 모든 포인트를 말씀드릴때요. 근데 득실면은 어쨌든 수비 때 포인트도 나오고 싹싼을 하니까 일단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먼저 이기느냐에 중점을 보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득실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데요. 자 빠르게 배틀존 가로질러서 압으로 빠져나갔을 때 정현비를 휴식으로 대기고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동영애 선수가 둘 다 살아나가라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틀존 선수들은 예상을 하고 온 거예요. 아이오 아이오 박지호가 자를 수 있는 걸 치웠는데 아쉽지요. 고대원 선수가 톡토로우셨어. 아 고대원이 고대원이 스타를 주었네요. 아 오늘 고대원이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을 보여주려나요? 지금 그림 이 상황에서 아 정정윤 네 정정윤 본인의 칼라죠 저게 자 김영재를 이대문 잡아줬습니다. 밑줄 내 아래쪽 내 아래쪽 아아 공정윤이 이거 세이브를 해줄까요? 차력이 좀 없는 게 좀 불안한 요소인데 시간은 어쨌든 흘러갈수록 정정윤 선수의 편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정윤? 그렇지 정정윤 실망은 안 시키네요. 팀에 올라갈 때 기세가 올라갈 때 정정윤 선수의 색깔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힐수를 많이 채우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만 팀에 올라가서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올라가려고 할 때 그 피치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 바로 정정윤이에요. 네. 자 이러면 이런 그림은 생각도 안 했을 때 됐었던 페이크. 이야아 정정윤까지 과세하고 아 고대원이 스나를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스나로 지금 후반전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저거는 라이프를 주던 선수였는데 이제 오늘은 스나이퍼로. 더군다나 아깝게 오늘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전반전에 라이프를 M4를 쓸 때의 에임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나이퍼도 그치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예 스나이퍼를 쓰는 선수보다는 사용하는 선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네. 정정윤 선수의 개인 화면 같죠? 정정윤 선수의 화면처럼 보입니다. 정정윤 선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1킬 2킬이겠습니다만 저렇게 분주한. 아. 우측 마우스죠. 예. 마우스 2로 줌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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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겼다는 계속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저런 잔 동작이 많아질수록 스나이퍼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너무 한 것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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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문 이재문 이재문한테 이야아 이번 라운드가 4명이 이재문 선수가 잡힌 것 같은데요. 이번 라운드에만 이재문 선수가 이재문의 라운드네요. 네. 대사 하나 망가졌습니다. 배틀존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한 단어도 한 단어도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수록 심적 불안감은 배틀존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틀존은 세 개의 포인트를 좀 빨리 따내줘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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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적인 부분이 크게 뭐 잘못된 점이 없다라면 그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드는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2연승부에서는. 아 고비 쪽에서 김영재 선수가 움직임을 자주 하다가 잡혔고 정정윤이 이영수에 끊겼습니다. 이영수는 옥탑 밖 위 지역이었는데요. 아아 지금 고대원 선수가 하나씩 끊어지긴 합니다만 숫자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구요. 아아 아아 2마명 3명 끊어져서 4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에이스킬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라운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라올대기 때문에 이게. 아 이거 점점 멀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멀어진다는게 아직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민전은 많은 점수차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4개의 점수차. 4개의 점수차로. 그리고. 어. 만약에. 3개의 점수차를 하게 되면. 득실까지 비기게 되는데. 문제는 베테두니 경고가 있기 때문에. 네. 지게 되는거죠. 경고 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압박을 들어오겠나요. 4개의 점수차. 로비 앞에.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 신경전이죠. 이정도면. 이정도. 이정도 신경전이면은. 사실상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아 그렇지요.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4개의 점수차를 만들려면. 4라운드 5라운드를 따르면서.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2번 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배틀전이 너무. 어적정했어요. 스토케이크가. 전진해서. 로비. 차오지 분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배틀전 여기까지인가요. 전반전 좋았는데요. 자. 2라운드가 들어왔을 때. 아. 다 먹히면서. 이제 가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 남은 라운드를 만약에 따낸다고 한다면. 2포인트를 더 따낸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4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이제는 배틀전이. 슈퍼리그에서의. 1승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첫번째 1승.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승부만 있고. 패배매만 기록한 배틀전. 자. 이제 승리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스톰케이크 진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 스톰케이크가. 광장 쪽에서 지탔던 상황일 때. 네. 로비를 진입할 때. 그. 플래시팽이 컸어요. 그 선관 하나가. 배틀전의 운명을 갈랐죠. 그렇죠. 선관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배틀전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언짢거든요. 응. 도전을 막 신나게 하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싸우고다가. 탈락하면 모를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상대방의 어떤 압박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뭐랄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변비 걸릴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완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번 라운드는 그래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배틀전. 정현빈과 이영수툴이 남았는데요. 자. 말끔한 느낌. 위치. 레드쪽 위치. 위치 볼 수 있을까요. 레드 선수툴. 아이고. 자발 자발 자발요. 고대왕. 네. 일단은 뭐. 이긴다고 봐야돼요. 왜냐면 위치가 뭐. 결국 김영재가 끊어지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칠 대. 현재는 3점 차. 현재 3점 차. 아. 이기면은. 가능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네요. 현재 3점 차니까. 여기서 점수를 내주지 않고. 이기면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기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안팎아. 제가 미쳤나봐요. 정신을 났어요 제가. LA에 많은 걸 두고 오셨네요. 지금 약간 정신을. 네. 시청자님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렌의 선언이 평소에도 약간 이런 경향은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이런. 이유가 있네요. 정신이 나갔어요. 나는. 점수를 매기다가. 네. 흥분했어요 순간. 아. 워낙 배틀존이. 오랜만에 선전을 해줘서.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인데요. 스톰케이크는 사실상 이렇게 동점 만제도 좀.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나도 스톰케이크는 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슈퍼로 지금 7대 5. 만약에 여기서 배틀존이 이기는 7대 5. 이기면 7대 5. 이기면 7대 3점. 아. 이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선수 하나 끊어줬죠. 저 배틀존이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정현빈을 끊어주면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배틀존. 백승연 선수 하면은 돼요. 아. 김영재 배틀존 끝까지 잘 당합니다. 저 배틀존이 이기겠다. 선수들은 아직 계산 6을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보이는데. 아. 두 대. 최원중. 문남형 정정현. 이재문과 정정현 1대 1이 됐습니다. 정정현이 여기서 1대 1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죠. 네. 정정현은 멀찌감치 이미 B 사이트 옥탑방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정정현 선수가. 이. 경기는 일단 이기는 쪽으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네. 왜냐면 C4를 설치라고 여러분들 방금 하나 잡혔다시피 잡혔다시피. 이제 알아요. 이재문 선수가 알아도. 알아도 보기가 참 깔끔하지 않죠. 어렵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정현 선수가 샷을 통해서 스톰케이크를 잡아주면서 경기를 마감을 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겨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어. 지금 득실이 스톰케이크가 지금 1승 2패가 됐고. 승점이 0점. 아니 승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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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